우리가 23살이 됐지. 아, 우리 이제 23살 되는 거야? 나는 23살 되는 거야. 나도 이제 생각났어. 어, 22? 나 22 된.. 너 둘 된 줄 알았는데? 아, 23이 되는 거야? 넌 23이고 난 22이지. 너 왜 22이야? 오줌이니까. 투키즈 룸, 현진, 펠릭스. 하이, 영복. 투키즈 룸 뭔가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보면 되게 어색한데? 현진 앤 펠릭스. 뭐야? 사.. 사.. 아, 생일! 맞아, 맞아. 맞아, 전혀. 아, 근데 나 그때 진짜 감동 받았어. 너가 그림 그린 거야? 아, 나 너 생일 선물로 준 거. 맞아. 이엔이랑 나랑 맛있는 거 먹고 있다가 이제 12시 돼서 이따가 집 가서 그림을 들고 다시 숙소로 갔지. 아, 근데 그거 얼마나 걸렸어? 그림 그리는데? 오래 걸린 이유가 처음에는 그냥 그냥 그림에 있는 그대로를 그리려고 했는데 아, 뭔가 감성이 안 사는 거야. 감성? 그림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 아, 진짜 진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그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응. 연축이 됐지. 그것도 되게 센스 있었어. 네가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막 그 흰색으로? 맞아, 맞아, 맞아. 정말 살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그림. 내가 그림을 선물해 준 건 처음이었어. 용보기 방 들어가면 이렇게 문 열자마자 용보기 방 들어가면 이렇게 문 열자마자 용보기 방 들어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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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쪽 왼쪽이냐. 아, 근데 되게 의미 있는 거다. 어, 의미 있지. 현진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내가 계속 방을 꾸미면서 아, 뭐 어떻게 뭘 넣지? 그러니까 어떻게 꾸미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라이팅을 했는데 너무 비어있는 거야. 응. 아니, 그냥 모니터만 있고 라이팅 있고 끝이었어. 내가 딱 너가 준 선물이 그 딱 맞혔어. 완벽했어. 취미가 원래 없었는데 게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좋아해서 나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난, 그래서 나 그때 좀 궁금했어. 그림 그린 거를 왜 왜 빠지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어. 나는 갑자기 그림 그린다. 근데 너무 잘한 거야. 어, 원래부터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종이 그때는 뭐 연습용 종이 이런 것보다 그냥 나 뭐 일본어 공부나 영어 공부하는 그런 노트 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낙서를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림을 정말 본격적으로 그려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지. 어떤 걸 사야 되는지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묘를 해보고 싶어. 소묘가 이제 펜슬 드로잉. 아, 펜슬 드로잉.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뭔가 또 갑자기 또 색깔 있는 걸 또 하고 싶어가지고 아크릴릭. 아크릴릭. 그거 사서 하고 하고 하다가 또 갑자기 좀 더 나아가서 오일 페인팅을 또 하고 싶은 거 해서 오일 페인팅 페인트 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내 취미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지. 돈 진짜 많이 나겠다. 취미가 취미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대. 약간 취미에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적극적이라 해야 되나? 둘 다? 용복이 형도 브라우니 만들 때 그치 그치. 되게 막 열심히 만들고 맞아. 선진이 형도 그림 같은 거 그릴 때 웬만한 거 다 하고 하면서 되게 시도 많이 하잖아. 새로운 거에 흥미를 좀 많이 맞아. 약간 둘 다 약간 그런 편인 것 같아. 똑같네. 그러니까 왜냐면 둘 다 약간 그 도전 정신이 있는데 맞아 맞아. 근데 그 도전을 하다가 뭐 하나에 빠지면 거기다 오리는 해. 요즘에 조던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용복은. 아 릭스? 근데 또 얼마 전에 탁 가져가서 샀어. 현진이 똑같이 택배 엄청 많이 와 있어. 그럼 막 브러쉬나 뭐 이런 거 막 이런 그림적인 그런 거 엄청 많던 말이야. 그래서 막 와 진짜 얘네. 뭐 하나에 진짜 풋풀하시면 진짜 올인하구나. 이런 게 확실히 느껴졌어. 인테리어 디자이너 너 좋아하잖아. 맞아. 원래 약간 인테리어 원래 하려고 했잖아. 원래 디자인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 근데 어머님도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거든.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사업으로 하고 있어. 그래서 너와 배우고 싶으면 내가 어머님한테 연락드릴 수 있어. 어? 엄마 현재 너 인테리어 좀 관심 빠졌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아 근데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진짜 뭔가 엄청나 나한테는 보여줄게. 되게 스타일링하는 거구나. 홈 스타일링 같은 거. 맞아 맞아 맞아. 어머님 진짜 그래서 근데 잘 어울리신다. 막 그런 거 잘 하실 것 같았어. 뭔가 예술 쪽 하실 것 같았어. 맞아. 막 이런 거. 이런 인테리어. 어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었거든. 맞아 맞아. 이런 거. 막 파란색에다. 야 색감 너무 이뻐. 그림도 그리셔? 그림도 그리시지. 내가 생각했는데 어머니랑 너랑 되게 비슷하더라고. 하는 그 취미랑. 꽃도 좋아하시는구나. 나랑 진짜 똑같아. 똑같아. 야 그리고 이거. 커플링. 커플링. 맞아 맞아. 이거 뭐지? 이거는 왜 내가 써줬지? 그 반지. 반지 얘기하다가 나 반지 원래 찾고 있었는데 너가 딱 어 그러면 내가 반지 줄게. 맞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때 차에서 이거 뭐야 이래갖고 아 이거 얼마 500원짜리야 이렇게 하다가 너가 껴본다 했었나? 맞아 맞아. 그때 사이즈 보고 맞아 맞아. 써보고 그래서 나 두 개 있다고 그래서 줬게 됐지. 맞아 맞아. 되게 신기했어. 왜냐면 나 은 같은 것만 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새로워서 근데 이뻐. 진짜 은이랑 같이 하면 맞아. 이쁜 것 같아. 그래서 나 전혀 뺀 적 없어. 그 이후로. 아 진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패션적으로 브랜드적인 거 되게 얘기 많이 해요. 둘이서 같이 가기도 하고 용광이가 뭐 사오면 야 너 그것도 언제 샀어? 맞아 맞아 맞아. 이쁘다. 저거 너 언제 샀어? 유날이네. 근데 너가 엄청 싸. 야 너 돈을 얼마 썼는데 나 때문에 돈을 얼마 썼는데 나 때문이야? 야 현진 너무 이거 사야돼. 그래서 사야돼. 근데 좀 비싼 사야돼. 근데 우회 나네. 예뻤어. 너는 잘 된 거야. 너가 만족하면 그래도 잘 된 거야. 매장 하나당 하나씩 다 사가지고 내가 진짜 너가 돈을 잘 아끼고 맞아. 나는 잘 쓰고 맞아 그래서 근데 아까 샀잖아 이 릭스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쇼핑하면서 그게 반대가 됐어. 맞아 내가. 너가 제일 많이 사고 내가 제일 많이 아꼈어. 왜냐? 나는 그동안 너무 쇼핑 많이 했었고 많이 샀었지. 내가 몇 개를 샀지 그때 와 야 쇼핑백 이만큼 들고 비와가지고 또 쇼핑백 이렇게 했잖아. 그 날 진짜 플렉스 많이 했어. 플렉스였지. 재밌었어. 부모님 어머님도 사주셨다. 엄마 가방 사고 맞아. 그 날 진짜 멋있었어. 둘이 이제 개그 케미가 좀 잘 맞아지. 맞아 맞아 맞아. 예를 들면 현진이가 장난을 딱 치면 용복이도 재치있게 잘 받고 잘 받아주는 용복이도 장난을 치면 현진이가 되게 재치있게 받고 되게 약간 제가 바라는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찐친의 그런 케미가 요즘 더 생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 원래 진짜 장난이 많은 사람이거든. 너한테도 장난을 많이 치는게 진짜. 너의 반응이 진짜 재밌어. 어이 어이 내가 난 기분 좋게 해 그랬는데 이러면서 그 순간에는 내가 잘 삐지거든? 그래서 아 어떡하지 근데 시간 갈수록 생각하면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 내가 널 놀리려고 했는데 근데 너가 피곤하거나 그래서 내가 아쉽다 타이밍 그래서 아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했거든. 근데 옛날에는 내가 약간 피곤하고 졸려고 해도 넌 계속 장난쳤거든?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 그래서 그때 싸웠잖아. 맞아 맞아. 싸웠던 것보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아 얘기를 많이 했지. 그때. 지금은 뭐 딱 아니까 근데 나는 다른 멤버들보다 너한테 더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 그래? 응. 내가 봤을 때 너 승민이한테 진짜 많이 해. 아 승민이한테 많이 하지. 승민이랑 내가 봤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 장난 별로 안 쳐. 잘 맞는 포인트가 있어 둘이. 보면. 장난치는 포인트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그런 느낌이야. 맨날 현진이가 뭐라고 하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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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앉던데. 응. 약간 둘이 그냥 장난치면서 꽁냥꽁냥 막 스킨십 막 안고 막 연습할 때도 막 현진이 누워있으면 끼어안고 막 레슬링하고 막 그런 거 되게 그냥 약간 약간 용복이 형이 현진이 형을 약간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게 딱 보여요. 행복이네. 오히려 뭔가 현진이가 용복이한테 장난 많이 치던데. 요새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릭스는 또 그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맞아 맞아. 본인이 귀찮게 하는 거. 근데 내가 할 때는 난 안 좋아하고 현진이가 할 때만 좋아해. 난 많이 한단 말이야. 형이 잘못했네. 내가 잘못한 거 같아. 뭐 춤 스튜디오. 아니면 진짜 마마. 그리고 연말무대 이제 그런 콜라보 이제 무대들 있잖아. 되게 그런 무대를 볼 때만 해도 자랑스러워. 왜냐면 내가 나왔으면 자신감 떨어져. 왜냐. 혼자 나가니까. 이거 같이 나가면 재밌지. 솔직히 연말무대 같은 경우는 안무를 짜는 것보다는 그냥 배워서 하는데 급급하니까 내가 하는 거랑 네가 하는 거랑 네가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으니까 나는 그냥 말이야. 똑같아. 아 진짜. 똑같아. 똑같아. 그리고 너는 그 표정을 압도하는 그게 있잖아. 나는 너한테 나는 너의 가장 멋있는 부분은 나는 되게 무대에서 표정을 안 지우면 그냥 좀 심플한 무대에서 별로 안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거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나는 표정을 그래서 짓는 건데 너는 표정을 안 지어도 그 아우라라는 게 있어. 그래서 너가 어쨌든 뭔가 카메라에 잡혔을 때 시선을 싹 압도하는 그게 있단 말이지. 이제 네 만의 스타일이 좀 있잖아. 너가 이제 알아서 키우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많이 자랐지. 우리 이제 동선 뭐 이제 정리를 할 때 너가 앞에 있으면 응. 너가 춤추는 스타일을 잘 보여. 그래서 너가 이제 딱 끊을 때 아니면 딱 그 슬로우 걸 때 와 그게 진짜 멋있어. 뒤에서 봤을 때도. 앞에서 카메라 봤을 때랑 충분히 멋있고 내가 럭키한 순간들은 진짜 내가 뒤에 너랑 가까이 있을 때 그 무대에서 내가 직접 네 춤추는 스타일을 볼 수 있으니까 과찬인데? 내가 댄스라차잖아. 서로 그 나누는 피드백이 예전에 비해 한 마디면은 그냥 금방 알아채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둘이서 되게 피트팩 많이 주고 받더라고요. 참 둘이 무대를 잘해요. 시선을 끈다고 해야 되나?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시선 끄는 건 똑같은데 둘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매력. 그 매력 포인트가 다르다. 내가 무대에서 매력 포인트가. 릭스는 좀 깔끔한 편이고 현진이는 좀 뭔가 거칠고 파격적이고 맞아요. 현진이가 불이면 릭스 약간 물 어. 그런 느낌. 난 너랑 숙주 레코즈를 하고 싶어. 숙주 레코드. 난 웃긴 게 플레이어를 하면 살짝 약간 약간 무섭거든? 야 왜 무서워? 내가 넣었으면 약간 플레이어 이제 만약에 내가 하면 나만 나오니까 혼자 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 그치. 내가 준비한 만큼 이렇게 잘 나올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만약에 같이 누구랑 하면 그게 더 편해. 그래서 뭐 세 명 아니면 두 명 뭐 뭐 그렇게 해서 나랑 숙주 레코드도 하자. 숙주 플레이도 하고 하고 싶어. 나는 상관없어. 야!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 뭐야? 나 한창 힘들었을 때 내가 너랑 영어로 기억났지? 아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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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 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비영이 삼성 와 진짜 와 근데 나 기억 안 나. 나는 조금씩 기억난다.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영어로? 제가 딱 심플하게. 오케이. I think. I think. 아니 나 한국말로도 못하겠는데? 몰라. 사인 랭귀지? 뭔가. 야 너 혼자 해봐. 나? 되게 갑작스러워. 나 항상 리스닝은 만점이었거든. 한번 해봐. 리스닝? 오케이. I believe. I believe. 예서? 야! Even from the start. Even though we've had a lot of hard times. Yep. Obviously not everyone can match to another person. Yep. But as much as we're different though we try to understand and care for each other and that itself is so valuable and precious. Yep. No one else can have those relationships.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 believe that we were meant not only one team but also we were meant to be together as friends and family. we're real friends I think I think I didn't try enough you must be my real friend but I think you make our friendship? friendship and it's really thank you. Thankful. Thankful? Yeah. Oh, it's tough. N극 과 S극 같은 느낌에다가 N극과 S극 자성이네. 그럼 둘 다 붙는구나. N극과 N극 너무 착 붙잖아. 너무 착 붙을 뻔했네. 아니야, 아니야. 근데 성격은 너무 정반대야. 맞아, 그러니까. 둘은 성향이 너무 다른데 약간 용복이랑 현진이가 차이가 있는 게 현진이는 뭔가 싸웠어요. 먼저 못 다가와요. 아, 그렇죠. 용복이는 이렇게 하면 약간 얘기 좀 바꿔. 약간 이런 느낌. 얘기 좀 바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풀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원래는 너나 현진이 같은 경우는 풀려고 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분이 완화가 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친해지는 성격인데 용복이는 풀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그거에서 약간 다른 점이 있으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친해지지 않았나.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이해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다른 이유는 살아가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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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친구 하고 항상 너무 진지해졌다. Because you're here, I'm happy that, because of you, I am Hawaiian. Oh. 너무 기쁘졌네? 너무 진지해졌네? 영어로 말하니까 편하다. 한국어로 절대 말 못 할 얘기들이 아니고 진짜로. 너무 좋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투키즈룸 현진, 필릭스. 투키즈니아